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처가 확대돼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자로 공포했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 각 시군들은 수십억에서 200억 원대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